1. 이스라엘의 성읍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틀 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개설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수하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수하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내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수하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하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수하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남부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 남부지역을 전쟁에서 정복하였는데요. 오늘 백성들은 패전병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한 승정병의 모습으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다양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성경은 다양한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에너지와 모든 힘을 쏟게 하는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크기와 또 전쟁의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수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그 나라의 흥망성세를 결정하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여수와 백성들의 군사력이 정말 너무나 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와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수와와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들의 용맹, 그리고 그들의 지략,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 여수와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승리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이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정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상대편, 적군들을 승리를 위해서 그들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는 역대야 2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당시 여호와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난한 땅 입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땅까지 모세가 잘 이끌었고 그 직전에서 여호와는 가난한 땅 입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힘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승리를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싸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시 전쟁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었고 또 백성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매우 어렵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나가서 일하셨고 그들을 위해 전쟁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일이 다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이 필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또는 어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생사가 달린 중요한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나는 혼자일까? 상대방, 그 적군들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내가 놓인 이 상황은 과연 나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싸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상황이 해결되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나의 이런 모든 삶과 어려움과 걱정거리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상황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눔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의 순간은 언제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현실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승리해 주셨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상황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요.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는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또 어떤 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상황이 나의 삶의 주어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나의 주어로 삼고 오늘 여호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우리가 위드가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문제의 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문제의 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한 대로 문제의 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어려움들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해결을 간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